당구기초 4-1 입니다. 두께에 따른 분리각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공으로 1적구를 쳤을 때 공을 친 방향, 힘을 가한 운동 방향에 대하여 내공과 1적구가 부딪혀서 분리되는 분리각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구를 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 지식이므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확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당구대 위에 다음과 같이 공을 배치하겠습니다. 실험은 대대 당구대 위에서 지름이 61.5mm인 3쿠션용 공으로 하겠습니다. 실험하기에 앞서서 이론적인 분리각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두께로 친다면 내공과 1적구인 빨간 공이 부딪힐 때의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2분의 1 두께로 맞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내공과 부딪힌 빨간 공은 흰 공의 중심점과 빨간 공의 중심점을 연결한 빨간 선 방향으로 진행하므로 분리각은 30도가 됩니다. 내공, 흰 공은 이 빨간 공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90도로 분리되는 것이 이론적인 분리각이므로 흰 공은 흰 선 방향으로 일단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1적구 분리각인 30도 플러스 내공의 분리각 60도를 더해서 90도가 되는 것이 이론적인 분리각인데요. 당구대 위에서는 어떨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론적인 분리각대로 당구대 위에서도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12시 방향 원팁의 당점과 큐스피드 30% 정도로 부드럽게 치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내공이 45도로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의외로 내공의 분리각이 40도 정도로 이론적인 분리각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분리각인 60도에 크게 못 미치는 이유는 내공인 흰 공이 1적구인 빨간 공에 이르기까지 이동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려는 회전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분리각인 60도보다 훨씬 작은 40도 정도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께만 8분의 5 정도의 두께로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껍게 쳐보았습니다. 2분의 1 두께로 쳤을 때와 큰 차이는 없었죠? 이번에는 두께를 8분의 6으로 높여서 조금 더 두껍게 쳐보았는데 2분의 1과 비교해서 1적구의 분리각은 조금 좁아졌지만 내공의 분리각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두께를 8분의 7로 높여서 2분의 1보다 훨씬 더 두껍게 쳐보았습니다. 1적구의 분리각이 확연히 좁아질 만큼 두껍게 쳤지만 내공의 분리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면에 가까운 두께를 쳐봤습니다. 1적구의 분리각은 매우 좁아졌지만 내공의 분리각은 빨간 공에 위치지는 못했지만 생각했던 만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에서 두께를 더해가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를 쳐보겠습니다. 3분의 1 두께로 쳐봤는데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내공의 분리각은 빨간 공에 크게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느린 속도로 부드럽게 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2분의 1 두께를 치거나 그보다 더 두꺼운 두께를 쳐도 1적구의 분리각이 변할 뿐 내공의 분리각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구를 처음 입문했거나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라면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성질을 실전에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4구 공모으기 4-2번 배치입니다. 이와 같은 배치에서 가장 편하게 득점하는 방법은 2분의 1 두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2분의 1 두께로는 공을 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밀어쳤을 때 두꺼운 두께로 쳐도 분리각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고 두꺼운 두께로 친다면 단쿠션 가까이에서 공을 모아서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 당점, 큐스피드와 분리각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친다면 다른 사람보다 강한 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연습을 할 때는 정확한 배치도와 함께 힌트를 제공하는 당구박사 무료 앱을 이용하거나 당구박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연습결과도 확인하면서 즐겁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